오기밭철하고 있는가 나도 그런 사람 보고는 거래를 못 얻었더라고 일사절 다 일사절 이 앞에 있는 훈련목이 전부 다 45.50대 이상 40점짜리가 몇 개 있어요 40점짜리 네 몇 개 있고 나머지는 주종이 45.47점이고 50점짜리도 한 6,7개 있고 10개 정도 불러나오고 이쪽에 8개 있어요 사장님 저게 뭐야 요 앞에 있는 거 요 앞에 있는 장소 말고요 저쪽에 있는 거 같이 뜬 건데 저건 따로 빼놓으신 거지 아니요 그건 노송이에요 노송으로 내가 사와서 심었는데 지금 거기서 3개를 1,800씩 팔았어 나갖고 3개가 노송밭이에요 근데 따로 잖아요 이게 여기 있는 거 빼서 그렇게 일단 저 뭐 4천만원짜리 반송 좀 찍고 올게요 근데 내가 이걸 욕심을 내서 전지를 내가 한 5년을 더 보고 전지를 해버렸어요 어우 이건 뭐 너무 커가지고 찍기도 어렵네 아니 이것은 큰 거 아니야 1억 5천짜리 2개 나갔을 때 그러면 왔어요 반송 하나에 저기 뭐 파신게 1억 5천 네 이거는 지금 4천만원짜리고 자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요 어 20년 전에 이런 나무가 몇 백만원밖에 안 했어요 그게 지금 뭐 한 4백만원짜리가 지금 4천만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보다 이제 수량이 더 큰 건 뭐 1억 5천 여기서 사이즈가 더 커지만은 막 올라가는 단위가 아마 2천 3천씩 올라갑니다 자 기가 막힌 세상이죠 이제 앞으로는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얼마나 더 올라가겠습니까 이게 저거는 뭐 5m 되갔던데 이거요 5m 넘어요 6m 6m 6m에요 네 아우 대단한 물건을 갖고 계시네 에이 이것은 애기당 여기 내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1억 5천짜리 네 5m 10 11 10 11 12 14 15 요새 저 훈련목이 공사하는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 자 요거는 똑같은 훈련목이다라고 해도요 벌써 모양이 틀리죠 이쁘잖아요 그죠 자 똑같은 목대에 높이가 거의 비슷하다고 해도 생긴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400 300씩 가격이 튀어요 모양이 좋은건 천만원이 더 붙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거는 이건 모양이 아주 좋은 편이에요 못생긴 것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도 그런거 하고 이런거 하고 이렇게 모양이 있는거 하고 차이지면 똑같은 목대 목대가 이렇게 똑같이 그리고 수고가 이렇게 높다 라고 해도 어 기본으로 막 천만원씩 차이가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양에 따라서 달라지는거죠 아 요게 구메타 구메타요 싱호기 야 이게 오십 오 어 요 저 이 훈련목이 잘 빠져요 요새 잘 빠져요 예 그리고 이게 딱하니 사이즈가 좋잖아 부담 안가고 사실 나무 500 넘어지면은 터덕거리거든요 무대비로 판매하나